최근 제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의한 경찰의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새벽시간 순찰 차량이 앞선 차를 쫓습니다. 도주 차량이 정차하자 곧바로 경찰 음주 측정이 이뤄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차를 몰고 제주시부터 서귀포시까지 20km를 넘게 음주운전한 30대가 검거됐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지역 경찰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해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달 중순에도 제주시내 대로변에서 차를 세우고 수십 분 동안 잠이 든 50대 음주운전자가 의심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음주 신고와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적발 건수는 12% 늘었습니다. 전국 유일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음주운전을 신고할 경우 취소 수치는 5만 원, 정지는 3만 원을 주는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적발 건수 대비 5%인 1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받는 액수보다 신고자가 직접 경찰에 포상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급할 예정으로써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도민께서는 112를 이용하여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관서에 방문해서 신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예산 문제와 잦은 5인 신고 출동에 의한 치안 공백 문제로 폐지됐다가 11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포상 신청 유인이 떨어지면서 재도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보다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